지방은행이 저원가성 예금 이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건데요. 대출 규제로 이자 이익을 지키기 어려운데, 저원가성 예금마저 이탈하며 수익성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1분기 시중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낸 핵심 요인 중 하나는 핵심 예금으로 불리는 저원가성 예금입니다. 가계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간 확보해둔 저원가성 예금 덕분에 고객에게 주는 이자 비용을 낮춰 이자 이익, 순이자 마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반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저원가성 예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을 은행권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공공예금 확대 등 통해서 충분히 저원가성 예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저원가성 예금이란 말 그대로 원가가 낮은 예금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예대 마진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은행권의 저원가성 예금 확보 경쟁에 지방은행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을 비롯한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1분기 대구은행의 핵심 예금은 직전 분기보다 3% 줄었습니다. 핵심 예금 중 요구불 예금이 16%나 줄어들면서 이자 이익도 0.4% 감소했습니다. 대구은행만큼은 아니지만 부산은행도 1분기 핵심 예금 잔액이 직전 분기보다 1% 줄었습니다. 전체 원화 예수금 대비 저원가성 예금 비중도 45.3%에서 44.1%로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은행권의 예금 확보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지방은행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시 입출금식 통장에 연 2% 금리를 내세운 토스뱅크의 등장 등 인터넷은행의 공세도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 수익성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원가성 예금 이탈이 이어지면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